오늘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명절 6월절을 7일간 지키는데 7일째의 큰 날에 예수님이 외쳐 이러시되 오늘 막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라거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생각해도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마되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기능같이 그 위에서 생수형을 나리라 끝날 6월절 7일째는 신로와 목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물이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성령씨 예수님은 놔두고 그냥 의식에 잡혀서 그 물을 기르고 있었을 때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형을 흘려다니라 성령의 생수형을 흘려다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성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요 평양이요 평강이요 감사요 어둠이 떠나고 천국의 기쁨이 오고 생수의 강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물만 마셔도 시원하고 생수가 나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 물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힘이 오게 돼요 영의 힘이 그래서 이 성령을 생수로 말했어요 생수 그러면서 그런데 가로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더라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여기 성령이 안 계시는데 앞으로 될 일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예수님의 시작을 영광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시작하고 권한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다 왔다 아버지 뜻이 이름으로 시작하고도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은 영광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이 계시지 않으시더라 이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럼 그때 성령이 없었는가요? 구야에 성령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있었는데 가로 안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으시더라 이게 무슨 말로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아직 안 계셨다 오순절 사동 2장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존경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명의이신데 인간만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이 모든 이 동물 식물 이름을 다 지어줘요 호랑이 사자 이름 다 아담에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기본 의미가 있어요 이름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아담한테 구실구실하고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줬는데 아담의 IQ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150 200 그 정도일까요? 천만도 넘어 지금 영이 전두에 밀린 사람들은 그 막 한 범은 스킨 해갖고 딱 보면 그냥 다 애호불고 그런 정도로 아담이 IQ가 천인지 만인지 모르겠다고 거의 전능에 하나님만 전능이지만 수준에 가까운데 전지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아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결국 에덴이 쫓겨났고 결국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노홍수로 말할 때 하나님 아들 사람 딸들 보고 저도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요 장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명이들이라 그러니까 800, 900 사는 인생을 오래 살아봐야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무슨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지금 성령에 설교를 하거든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에덴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증인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났고 육체대로 사니까 그 자손들이 육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이제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길을 원하셔서 해보가는 과정이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피 흘린 제사를 드리고 그 그때 제사의 그 불이 인교 인간불이 아니요 하늘의 불이에요 여보세요 레이기 구장 22절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역 화목죄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와의 영광이 오원 백성이 나타나며 그냥 빨리 뛰어야지 불이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이 여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륜지라 오원 백성 이를 보고 서류를 기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뭐 불이에요 송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왔다니까요 엘리아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온 이때도 내려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영이 와야 되거든요 영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안 내려와요 번제의 화목죄 제사 피가 있어야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사입사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겨 말을 땅에 신의 가르기하고 나의 영을 내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우선해드리리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쭉 그냥 말씀만 제가 설명 한 절 갖고도 똑같도 못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깨닫고 많이 듣고 듣는 게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 많이 찾습니다 에스기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성리에 와야 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윤례말씀을 성리에 와야 지킬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귀를 지킹하라 근데 에스기 36에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계속 이렇게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로 이때 어느 시대에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예루살렘의 생이 함락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소중한 것이 성전이죠 그 성전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법괴 이 법괴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제일 소중한 법괴이기 때문에 빨리 법괴를 숨겨야 되겠죠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큰 건물이니까 불로 타버리고 하는데 법괴는 옮길 수 있거든요 빨리 옮겼어요 숨겼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법괴가 어디다 숨겼는지 못 찾아요 바벨론 군대가 법괴만 안 뺏겨야 되거든요 지금 놀라운 것은 그 법괴가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여러가지 이스라엘이 하는데 그때부터 법괴가 사라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법괴가 지금 있다면 법괴 자체가 우상을 거기다 절었고요 법괴를 없애버리고 없앤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법괴의 임재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겠다 이때 약속이에요 이 성정이 불타버리고 법괴 뺏겨버리고 법괴를 숨겨버리고 법괴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겠다 그때부터 막 새 영 얘기가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르니 성인 너희 장래인은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 못 꾸시고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정가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제 하늘과 땅에 부르니 고피와 불과 영기로다 요엘서에 계속 항상 듣는 말 새 성령 오면 결국 꿈을 꾸고 한상을 보고 막 이 얘기가 이후에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오수의 성령왕님을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일시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자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이다 그 형제 중에서 그 얘기 보더니 그날 후로 다일시 요하이 형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감동되서 다일시 16장에 성령 기름받고 17장에 떡 권렷이 나와요 성령받고 권렷 사단을 그 물멧돌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잖아요 성령으로 권렷이 이긴거지 물멧돌 실력으로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일을 뜨게 만들고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이 사우랑이 떠났어 그 영이 다일이 되게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다일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성령이 왔느냐 안왔냐 영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생명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판가름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넣어주사 구약에서는 보혜사란 말이 안 와요 신약에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위로자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 성령이에요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구약에서는 동행이며 신약은 함께해요 동행은 1 플러스 1은 2인데 함께는 일곱하기 1이라고 보면 돼요 동행이 더 가까워요 함께가 더 가까워요 1 플러스 1은 2이지만 일곱하기 1은 1이에요 함께 함께 구약에서는 백성의 신약에 자녀가 더 신부라는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질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든 마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가시지 우리가 영혼육에서 보면 혼의 이만성 영의 이만성이 있더라고요 내주한 성령 인친받은 성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본 신장 49에 말하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래요 성령에 불 들어왔는데 이미 붙었으면 뭘 원하겠냐 아직 성령에 불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얼 더 원하겠냐 나는 불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 이수님 오신 목적이 그 다음에 그래서 불이 왔어요 4등의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랭이 하늘로부터 급하가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한테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의 이만 하나씩 이만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불받고 성령이 말하겠다라 다른 방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는데 표현이 안 돼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막 진동이 나고 굉장한 어떤 역사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진인 40일 나타났어 하나님 나라 말씀했죠 그리고 승천할 때 그 다음에 10일 동안 마가다라판에서 회귀심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일간 앞으로 집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얼마나 남는가 모르겠네 대단한 거예요 하루도 한 시간도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얼마나 성령이 받느냐 안 받지 않아서 인생이 바꿔지는데 너무 소중한데 성령을 몰라 말씀 없는 사람한테 방어챈 받으라고 하면 그냥 억지로 옆에서 막 밀고 기도해갖고 잠깐 나오는데 소장을 모르니까 안 하더라고 말씀 좀 알고 사모를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성령만의 게 뭘까 4등 2장 38절에 베드루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성령만 회귀해요 각각 예수께서 이름으로 제의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회귀해요 그래서 선물 받으리니 그러세요 로마서 1장 7장과 7장에는 굉장히 내 속사랑 하나보고 즐거워하는데 내 제의부를 숨기노라 오오라 나는 공간이 하라다 이 사막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던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는데 8장에 딱 올라가서 승리가 딱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지없나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성령의 법이 제어 상대로 희망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여러분이 성경에서 로마서를 가장 기억이 있는데 로마서의 가장 다이아몬드의 단지의 다이아몬드를 로마서 8장이라고 해요 이 말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지에 안 받아요 십자가 피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 삼망에서 너를 해방 자유를 주는데 법은 법대로더라 하나의 법을 무시하잖아요 법을 말씀 법대로 제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고 그 죄와 사망의 성령이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죠 성령이 생명을 주고 그 말씀만 있으면 이 모든 걸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고만 해서 해방을 얻는 것인데 예 자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일하게 되는데 고른서 2장 시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으로 알고 통달하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는 누가 알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의는 일도 하나님의 영의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어떤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알게 은혜로 시자가 은혜해 주신 것을 알게 한 것을 성령에서 알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가치면 아니하고 파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이게 사람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요 성령으로 한다 성령께서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만들고 성령께서만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 절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저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우리가 인치였다고 나오는데 고린도 1절 12일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었다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신이라 인칭받고 인칭받아야 휴고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1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혹시 무엇을 하신가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법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는데 오직 성령의 말을 탄식으로 탄식합니다 막 성령이 기도를 시켜줘요 우리의 진이 강구하시니라 마음을 잡히기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강구한다 저는 이게 좀 내 체험으로 좀 말씀만 하면 딱딱하니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상무시장 앞에 있었을 때 그날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그날로 그냥 끝장난 날이야 사냐 죽는 날이야 교회가 이렇게 어덕이에요 근데 그때 큰 그때는 성교원이요 정말 잘 돼서 성교원만 해서 300명 아니 관계 제일 크게 돼서 어마어마 뭐 그 성교원 나는 그것 같고요 500만원 천만원 막 멕시코 70개 교회 채운다고 돈 벌어 막 그렇게 성교원 아이들이 300명 됐다니까요 일곱 반 막 그 좁은 구멍에 그렇게 했는데 큰 대형차에 이렇게 어덕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날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봐요 보통 내가 기도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먼 기도를 성령시키면 그날만한 무언가 성경이 나를 도와준 것을 느꼈어 평상시 기도시면 한 시간동안 기도가 되니까 무슨 일 있었냐면 세상에 차를 이렇게 어덕에 세웠는데 사인도가 안 채우고 기야만 넣었는가 봐 성교원 아이가요 올라가서 기야를 빼버렸어요 그 차가 밑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차 도로 바로 넘어가 이 건물이라고 지하실을 파고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가 수십 명이 그 땅판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대로 굴러갔으면 그 지하실 반대로 그 대형 버스가 퐁 빠지게 돼 있어요 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밑으로 굴러간 뒤로 들어가 버렸죠 그게 바로 직선인데 그랬으면 수십 명 피바다가 됩니다 대형차가 그냥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차가 상무 시장 쪽으로 싹 돌아왔고 탁 점단하게 앉았더라고 그냥 사고도 안 내고 차가 와버렸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는 몰라 내가 해석을 했는지 그날만을 위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량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그랬으면 우리 교회 끝나버려 여기 못 와요 수십 명을 주고 먹고 앉아 이렇게 붙어놔서 끝나버렸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어떻게요 이야 차도 별로 고장도 안 나고 가만히 점잘하게 딱 구석에 박혀있더라니까 시장 앞에다 그렇게 어떻게 차가 이쁜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합니다 성량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산력교회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사실 열차가 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오 자 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탑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능력과 성의 큰 확신으로 바울의 복음을 제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 죽고 표정이 나타나고 생명 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리에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가진 것 같지 않으니라 베드로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이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지금도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리에 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내를 맥벌해서 너희는 성령을 침내받으리라 하시기를 생각하느라 그래서 그 전에 10장 40절에 또 비슷한 말인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본성에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오늘 할렐받는 신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오신 분이 놀라니 이런 방을 말하면 하나 높여드리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성령 받냐고요? 회귀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 와요 제가 설 끝나고 찬성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 와요 성령이 안수도 할 때 오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외 시간 시간 참석하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이 있고 십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 오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성령은 오지니까 신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말씀이 없는 건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신비죠 신비 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도 꿈 뭐고 환상 다 봐요 그런 것들 오히려 막 저녁에 문선명이가 날아갔다고 그래 꿈에 근데 보고 먹거든요 그게 제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데 성령 것이 그게 가짜지 거짓령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을 것인가 누가 보면 11장에 있었냐 말하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해줘야 하거든 하물면대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분 똑같은 구하라 자제 두드리라 이건데 마태는 좋은 것인데 누가는 성령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말했는데 마태는 좋은 것으로 기록했고 누가가 더 잘 적은 것 같아 누가 의사하고 과학적이고 확실히 합리적이 더 정확하게 잘 기록했더라고요 성령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을 뽑아준 오빠가 더 좋은 것 어디 있겠어 그 자녀가 신부가 되는데 그 영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데 보혈에서 회복이 되고 나팔불 때 성령 반사에 올라가게 되고 자 스가라 12장 시켜바라길 내가 다이세집과 에르사라는 주민에게 은총 강관심을 부어주느니 이게 은총 강관심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로 애통하다리라 성령 받으면 애통 통곡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통의 자복 절대 성령 아니면 안 돼요 통의 자복 회개요 쫙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막 세리가 가슴을 찢고 나는 죄인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 무슨 통의 성령이 안 오는데 죄가 맨들 맨들 죄 없어요 자 나 마치만 살아라게 나 까끗하게 살았어 이러고 가졌다니까 성령이 빛이 오면요 꺾으러지고요 그 찬빛 앞에요 막 통의하고 회개하고 막 토하고 막 여러분 성령 받고 막 토하고 울고 막 뒹굴었다는 얘기 들으면 부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오니까 죄가 보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죄가 막 환상이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울고 울고 기도고 울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통의가 나면 그것이 어둠이 쓰레기 같은 것이 내 맘에 싹 떠나니까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오니까 그 천국의 기쁨이 하늘의 위로와 아주 솜털털 가볍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밤새 철회하고 기도가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나무가 반짝반짝 마른 것 같고 막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과 맞게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했는데 절대 기쁨이 없어요 다시 범죄가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에 눌러서 고통에 여러분 자기가 원한 그 여인을 역치하고 나니까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을 느낀지 통에 잡아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죄가 벌였을 때 하늘의 기쁨이 오고 위로가고 평강이 오고 예수님의 기쁨 천국의 시열 이건 통의 자복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임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성령이 임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이런데 4등 13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금식이 문제의 응답 병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더 섬기려고 주님을 위해서는 거예요 금식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진짜 말했어요 보이다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려야 바나봐 서로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둘이 성경을 파송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서동의 사전 37에 비일기를 다음에 모임고를 진동하더니 뭐 진동이 나니까 요란하고 대단했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단둘이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 강의 이후 또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한 분만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계속 받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고 또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서동의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 기도하니 자 성령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가짜예요 알곡이 못돼 축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니 얘는 아직 한 사람의 성령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침내만 받을 뿐이라라 물세롱만 받았지 성령 안 받고 다닌 사람 많아요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 교회들 많고 아볼론 목사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성령이 없다니까 그랬더니 이에 두 사도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았지라 안수하니까 성령 받게 됐다 그러세요 사도 5장 30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 하나님은 자기의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이 그라니라 자 여러분 순종한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이 그라니라 순종이야 성령이야 성령이 그라니라 성령이 그라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할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반드시 죽어요 혹시나 없어 육신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 영어로서 형식을 죽이며 살리니까 영어로서 아우로 내 몸을 져서 복죽을 시킨다 형식을 죽여야 이게 영싸움인데 사도의제 7장 30절 51절에 목이 걷고 마음가게 한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테반이 돌탕에 맞아 죽음에서 하는 말이야 이 마음과 귀에 한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성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노다 마음의 한례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한례가 성령인데 목이 걷고 항상 너희들은 성령 지금도 이상하게 말세가 되는데 교회들이 성령 거기서 엉뚱어 WCW 전부 성령 거슬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갈라자 5장 10절에 내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는 것은 절대 우리 못 이겨요 육신의 정의는 못 이겨요 절대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서 충만 받아버리면 끌려가게 되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거슬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절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데 뭘 이기냐고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서 그런 기도도 되지만 어떤 문제는 없고 간절히 기도만 한 시간에 그 기도의 내용하고 간절히 성령이 오게 돼 있고 성령을 내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얘기했는데 반복해 복사님은 맨날 또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새벽 예배 아나운서는 또 많으니까 또 해 또 금액이 됐다가 또 안 하면 주일날 때 또 올 수 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말씀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기도의 좋은 방법을 배웠네 나는 히트예요 히트 내 속으로 다른 사람 알아주도 안 알아주도 히트예요 뭔지 알아? 핸드폰 기도 뭐에 핸드폰 기도가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정혜영 목사님이 나는 그분 너무 존경해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것도 7시간 기도해 나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봐 암병 걸려서 7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7시간 기도해서 사람 만난다면 다 하지 10시간 더지 살지 안 살지 쭉 늘어진 사람한테 계속 7시간 기도하겠어? 그거에 위대해서 봐 항상 더지 1시간은 못해 1시간 힘 팔려서는 못해 희망이 있어야 기도하지 숨도 안 쉬고 실천인데 어떻게 7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어 7시간 이래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대요 책이 나왔잖아요 대단하네요 은퇴에서 계셔 제가 제가 목사님 그분의 영권은 나보다 쎄 내가 볼 때는 대단해 은퇴 후 시간이 됐잖아요 1시간 마저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전 만났고 오후 다 집어 딱 눌러 그래서 1시간 계속 방으로 기도해 우리 교회 기도 제보 있잖아요 그분이 다 해주더라고 두 사람이 핫심의 기도하면 상대잖아요 제가 잘했어 못해서 잘했죠? 우리 교회 기도하면 여러분께 다 가진 기도가 돼 제가 박은구장 또 얘기하네요 그냥 나보다 기도 더 많이 엄청나요 병도 없고 암병도 없지 오늘도 또 많이 두 번 통화해 그냥 집에 방에 앉아있는 양반이 시간만에 장면이 기도합시다 예 또 한 번 그래 하루에 세 차례 기도를 해요 그분도 49시간 사람이에요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한테 계속 기도를 해요 야 근데요 한 시간씩 하면 세 시간이잖아요 다섯 시간 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할라 힘들어 해봐 해보시라고 으아 됐구나 성령 충만이요 기도하면 내가 내 힘이 나고 기도 근데요 그분들도 좋아해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나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하고 있네 이제 끝도 못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반면 이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나 아멘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셔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도 좋고 아무날이라도 하루 나와서 한 시간만 오전 오후 저 맘에 좋은 시간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셔 저녁 맘에 좋은 시간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셔 여기 찬양 때부터 탁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시간에 여기 엎드려 있을게 이야 불이 떨어질 겁니다 한 시간동안 새벽에 나와도 한 시간 기도 못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맘 먹으면 왜 못 얻었어 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좀 해 할리야 근데 요 기도가 불이 불이 올라가면 됩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 시간 기도가 힘들어 아이고 빡빡합니까 빡빡한 거 봐 질이 안났네 하늘에 벌써 뜨고 안났구만 진짜 기도가 안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진짜 필요해 필요해 지금 영희 지금 생동력이 없구만 기도가 아니 나 한 시간 같았는데 세 시간 지났어요 당신 고마워 아 연애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 금방 시간 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은행이 좀 있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고 성의 뜨거움은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난 저주 질병 떠나고 악한 행 떠나고 하늘문 열리고 복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귀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당신은 존경한 인생이요 당신이 가장 십자가 지고 정말 주임에서 혼신 충성해서 가장 눈물로 기도해서 민족과 사랑하면서 정말 일하는 사람 기도의 눈물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돈 많은 사람 명예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자 주임 뱉기 보는 사람 주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주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장 존경한 인생 바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아단과 하와이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형상의 모양대로 지금 받으냐 우리는 존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음의 승리로서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된 권세 본인의 자녀된 권세